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이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설 연휴 동안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정말 행복했는데 맘 놓고 먹은 덕분에 체중이 늘어서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먹은 만큼 고스란히 굶어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다이어트 상식이 많아서 아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체중 감량할 때 무작정 굶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근육이랑 수분 이런 게 빠져서 고스란히 나중에 돌아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렇게 무작정 굶기보다는 적당한 식이조절이 필요한데요 적당한 식이조절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한 몇 가지 간단한 진짜 한 가지만 일단 기억할 수 있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사과 금사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과라든지 달걀 또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것들을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니면 식사 전에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든든하게 좀 포만감도 주고 영양소 섭취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먹게 되면요 점심때까지 포만감이 유지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를 좀 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평소 식습관도요 채소를 먼저 먹고 고기 밥 디저트 이 순서대로 먹게 되면은 좀 열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뷔페 가든 사실 채소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고기 먼저 막 집어오고 이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식이요법 좀 하시면서 아울러서 무역보다도 유산소 운동 꾸준하게 같이 해주시면 효과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창문 열고 환기시키기도 좀 두려운 날씨예요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날씨 전해주시죠 네 충북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출근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중무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바람이 불어서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고요 추위가 좀처럼 누그러들진 않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상 1도에서 3도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가 지나서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명절 후유증으로 손목터널 증후군과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목의 휴식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깍지를 낀 채 앞으로 쭉 펴낸 스트레칭이 효과적이고요 소화불량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반찬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만나는 문화가 있는 아침엔 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오늘 어떤 수식 준비하셨나요? 네 모두들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술입니다 특히 저기 뭐 이제 설 같은 때 차례 지내는 가정 끝나고 나면은 왜 가족들끼리 음복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음복이 이제 복을 마신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상에 오르는 술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고심해서 고르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전통술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요 가족과 함께 즐기기 더없이 좋은 우리 전통술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몸에 좋은 약재를 아낌없이 넣어서 약주로 마셨다는 청주 신선주인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술 가양주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몸에 좋은 약재를 가득 담은 전통술이 있습니다 바로 신선주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신선주에 대해 알아보시죠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고집스럽게 지켜온 우리의 전통술이 있습니다 고약에 버금되는 좋은 재료와 정성을 내 손으로 빚어낸 청주 신선주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청주시 비하동 부모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소박한 한옥집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이 생각이 나는 정경실 풍경인데요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암제라는 이름의 이곳 대문을 넘쳐 정갈한 마당과 마주합니다 한 귀퉁이 옹기종기 모인 장독대며 아궁이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름이 현암제 맞나요? 네, 현암제입니다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충북무용문화재 4호 신선주 연고수 겸 발효문화공간 술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거죠? 신선주요? 신선주가 뭔가요? 청주에 보면 미원지방에 물이 좋기로 소문난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저희 선주 때부터 400년간 내려오는 함양박씨 집안의 가양주입니다 아, 집안에서 내려왔던 전통주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신선주는 함양박씨 문중에서 18대에 걸쳐 지켜온 가양주입니다 박남희 선생이 비법을 전수해 지난 1994년엔 충북무용문화재 4호로 지정됐고 지금은 딸 박준미 씨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선주는 무엇으로 만드는 술일까요? 와, 이게 다 신선주 재료인가요? 네, 이거는 찹쌀이고요 이거는 12가지 한약재, 전통 노릇 이게 거의 몸을 보호하는 한약재 종류에다가 동의보감에서 찾아낸 거고요 인삼하고 지골피, 국화, 감국화, 하수, 구기자, 숙지왕, 생지왕 이렇게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인삼, 구기자 뭐 12가지가 들어간다 보니까 술 재료가 아니라 보영 재료 같아요 그렇죠, 보영주를 집에서 조금씩 해서 잡아주셨던 거예요 저희 고조부께서 기록해놓으신 혀남시 문학지 그 뒤편에 보면 신선주를 보면, 능병백발, 반동한이라는 그런 좋은 글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백발에 줬고, 변비 제거에 줬고, 아동처럼 씨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거의 식전주로 식사하시기 전에 한참씩 응용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약이 되는 술이라 여기엔 보이지 않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신선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재료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도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환약제도 쓰고 있지만 처음 쌀을 씻는 과정인데 이건 정말 비법인데요 정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100번 정도를 씻어야 된다는 백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술을 빚고 있어요 쌀을 100번을 씻는다고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쌀을 깨끗하게 씻는 것부터 시작하는 술 빚기 마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 듯 과정 하나하나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신선주에 들어간 이 찹쌀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거는 저희 고향 위원회에서 밀하고 밀농사하고 쌀농사는 저희가 직접 짓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 지은 좋은 쌀 잘 씻고 난 후에는 시루로 옮겨 고두밥을 찌는데요 그 옛날 선조들이 해왔던 전통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불을 지피기 전 뚜껑을 닫고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데요 밀가루 반죽 아닌가요? 밀가루 반죽 붙이시네요? 네, 이거 시루뿐이라고 하는 건데요 밑에서 끓는 물이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말라고 단단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오, 그렇구나 아궁이 불을 지핀 지 40여 분 꼬리한 김을 뿜어내는 시루가 정겹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뚜껑을 여는데요 밥 중에 고두밥이 제일 일하는 박중우 씨 한 술 더 맛을 보니 역시 딱 알맞게 지어졌습니다 술 이름이 신선주잖아요 왜까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신선들이 풍류를 즐기면서 마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시골에 보면, 미혼에 보면 신선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선봉? 네, 저희 주산인데 거기 보면 옛날 신라시대 최초원 선생님이 여러 선비들과 그곳에 오셔서 글을 쓰시면서 신선주를 즐기셨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생일이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희 선루로부터 박송탄 할아버님께서 충청도 도사로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술을 빚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400년을 이어온 전통 그대로 김이 폴폴 나는 고두밥은 면도를 깔고 그 위에 골고루 펼쳐줍니다 술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로 식히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그냥 먹어도 참 맛있는 고두밥 이제 본격적으로 술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고두밥에 구기자, 인삼, 숙지왕 등 12가지 약제와 누룩을 섞어 손으로 잘 치대야 하는데요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적당한 힘으로 죽의 질감이 나도록 30분 넘게 치대줘야 한다며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발효를 위해 항아리에 옮겨 담은 다음에는 기다림과 인내 시간이 시작된다는데요 이렇게 술을 항아리에서 발효를 하나 봐요 네 얼마나 오래 발효를 하면 되나요? 이거는 지금 밑술이라고 해서 씨앗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3일 정도 되면 끓기 시작을 하면 다시 덧술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고두밥을 다시 쪄서 그때는 누룩 안 넣고 얘를 쏟아서 밑술을 쏟아서 그 밑술하고 같이 혼화 작업을 해요 다시 넣고 또 3일이 지나면 또 한 번 고두밥을 쪄서 항아리 있는 덧술 첫 번째 덧술과 같이 섞어서 또 혼화 작업을 다시 또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3일 정도가 지나면 또 얘가 끓어요 같이 3개가 합친 거잖아요 항아리 3개가 끓고 나면 저울에다가 100일 정도 장기 숙성을 합니다 100일이나요? 발효를 3번이나 고치는군요 정말 손과 정성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쌀 한풀 남김없이 항아리에 담는 두 사람 기다림 또한 술을 만드는 이들에게는 행복이자 설렘이라고 하죠 발효실에서 100일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면 약주가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방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향과 보글보글 맛있는 술 익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지개미를 걸러 숙성된 술을 모아 소줏고리로 증류시켜야 비로소 함양 박씨 집안의 신선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청주 신선주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청주 신선주 굉장히 부드럽고요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독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건강해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술 이게 자연 발효로 한 거고 청과물이 안 들어간 술이라 사실 도수에 비해서 맛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도수가 낮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즌에 나온 소주보다는 도수가 더 높은 술입니다 정말요? 이게 몇 도예요? 20도로 그런데 독하다는 느낌보다는요 깨끗하게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색칠도 안 없습니다 전통주가 참 좋네요 네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좋은 약재들로 담기 시작하는 것이 신선주의 출발 그런 신선주가 한때 사라질 위기를 겪기도 했다는데요 이 전통주의 역사가 400년이나 내려져 왔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저희 종가집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긴 했었는데 일제 강정기 시대 때 전통주 말살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촌들은 거의 그때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 주세법을 높여나갖고 웬만한 양주장에서는 술을 판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 집안에서는 할머니께서 계속 몰래 술을 빚으시고 또 제주를 많이 써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술을 빚어서 땅 속에 따도 형아리를 판매를 했었고 헛간에 나무 벼집 안에도 숨겨놓고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술을 빚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박준미 씨 지금은 노환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 박남이 선생의 뒤를 이어 생업이었던 이태리어 사업을 접고 신선주 전승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온 전통주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텐데요 네, 저희 사실 아버지께서 무용문화대로 지정되면서 이 술을 좀 확장해서 상업화를 시키려고 양주장도 이제 집안 땅이 좀 많았었는데 그걸 다 팔으시고 해서 하셨다가 주변 분으로 유혹에 많이 빠지셔서 사기도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술로 인해서 어쩌면 집안이 다 사람은 남아있지만 재산은 다 날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 때에서 안 하면 이게 또 끊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차피 누군가 할 바에는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아버지께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가족들이 다 싫어했었죠 가족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가업을 입겠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 박준비 씨는 올해 낭성면 산성마을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신선주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암제에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왔습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현암제는 신선주 연구소였었고요 여기는 실제로 양조를 하는 곳이에요 술 양조와 2층에는 발효 카페를 하고 또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조장이면서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신다는 거죠? 네네 다른 곳하고 틀리고 열려있는 양조장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돈을 주고도 못 싸먹는다고 제가 도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쉬웠었죠 네 앞으로 대중적으로 하려면 조금 더 술을 더 연구해서 대중적인 술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우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전통술 하지만 그 명맥을 이어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인내와 기다림 속에 술이 익어가듯 전통을 지키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도 좋은 결실 맺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청주 신선주 만나봤습니다 네 무려 400년을 집안 대대로 이어온 술 이게 무엇보다도 옛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옛날 사람들도 이걸 똑같이 마셨다고 생각하니까 더 왠지 신기하고 그런 느낌인데요 네 꼭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그렇죠 제가 마시고 왔잖아요 도수가 좀 있는데요 세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만큼 깔끔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기분까지 듭니다 신선주에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재가 무려 12가지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술이지만 보양도 되고 또 몸에도 좋은 술이라고 하네요 신선주 모델 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쌀을 이렇게 100번이나 씻어낸다고 하니까 좋은 재료도 좋은 재료지만 역시 정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쌀도 100번이나 씻어 간다는 게 그래서 박준미 이수자가 아버지 박나미 전수자의 뒤를 잇는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도 정말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전통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렵지만 이렇게 전통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도 이제는 전통의 가치에 좀 더 공감하고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보시고 신선주를 구해서 한번 드셔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신선주 양조장 겸 복합문화 공간 찾아가 보시면 훨씬 더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열린 양조장인데요 이곳에 가시면 신선주의 역사 그리고 신선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모두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차차 방문객들을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이곳은 양조장은 상단산성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나들이 가시면서 상단산성도 들렸다가 옆으로 양조장도 가보시면 가족끼리 아주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우리의 전통술이죠 청주 신선주가 앞으로 대중에게 더욱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시판용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통술에 대한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 우리나라 전통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청주 신선주 2번 안동소주 3번 막걸리 4번 고량주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 한 가지 술은 우리가 흔히 중국술을 빼가리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 정답 문자는 샵 0997번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저희가 설 연휴에 찐 다이어트 비법을 살짝 공개해 드렸는데 나만의 다이어트 비법이 있다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조건 굶는다도 나올 것 같고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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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요법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나만의 다이어트 비법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배움에는 흔히 끝이 없다고 하죠. 청주에도 끝없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시 평생학습관이에요. 오늘 스튜디오에 청주시 평생학습관 어윤수 권장 모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청주시 평생학습관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청주시는 지난 2004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에 청주시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였는데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학습문화 조성과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민에게 최고의 평생교육기관입니다. 네. 살펴보니까 100여개가 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해에 111과목이 개설이 됐는데요. 분야별로는 직업능력 분야의 39강좌, 인문교양의 22강좌, 정보화의 8강좌, 문화예술의 23강좌, 요리 분야의 19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네. 분야도 정말 다양하네요. 요리의 정보화의 인문교양 등등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지난해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관장님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지난해 운영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를 운영했는데요. 장애인 택견 교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택견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이 의미가 크고요. 또 실용 회화반이 있습니다. 커트를 배우고 익힌 기술을 동아리를 구성해서 남의면 소재 모 요양기관 입수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임의용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구성된 시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하모니카, 오카리나 반이 있는데요. 특히 시민 오케스트라는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하고 있고 도내 시군에서도 공연 요청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관에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우리 평생학습관은 성별로는 여성분이 80% 또 남성분이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연령대는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골고루는 분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간반은 주로 퇴직자나 주부들이고 또 야간반은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뱀에 목마르신 분들께 평생학습관 참 고마운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는지 궁금해요. 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또 미래의 지향적 프로그램을 더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인기가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 예를 들면 정리 수납과 또 스마트폰 200배 줄기기 등 그런 시민에게 인기가 많은 감옥은 반을 증설해서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확대했고요. 또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기반이 되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 방과 또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또 미래를 부응할 수 있는 코딩 작업 등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점차 학대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강좌는 반에 증설하기도 했다 이런 표현도 써주셨는데 사실 평생학습관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좀 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평생 나는 시험에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도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런 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들 배우고 싶어 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3대 1 경쟁률로다가 있다 보니 아쉽게 탈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무엇이든 배운터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배운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을 지역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능 나눔 강의로 누구나 가르치고 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열림학습 공간입니다. 이 사업은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에게 매우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적성에 맞는 공부나 필요한 교육이 다를 텐데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한글 문외교실을 경로당이나 야학 복지관에 찾아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평생학습기관 단체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또 은퇴자를 위한 5060 뉴스타트 열린 대학은 제2의 삶을 설계함에 있어서 유익한 입문 교양 강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과 배움을 실천하는 학습 동아리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참 중요하지만 또 어떤 스승한테 배우는지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 맡고 있으신가요? 네, 저희 평생학습관 강사진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또 자격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분을 강사로다가 선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명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강사진이다. 짧고 굵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우고 나서는 학습 발표가 있다고 또 들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프로그램이 끝나는 매학기 6월하고 12월 1년에 두 번 학습생들한테 배우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별 발표회와 또 개인별 작품 전시회를 한 천여 점을 전시하고요. 또 동아리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만들기 체험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어울림축제 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궁금해요.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4개월간의 학습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성과를 보여주는 만큼 긴장도 하고 또 경쟁도 하지만 같은 동기생들은 물론 다른 반 수강생들과 함께 또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학습자들과 소통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장소로 매우 즐겁고 만족해하십니다. 네, 쑥스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같이 하시면 또 즐겁게 참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배움의 장터지만 또 사정상 직접 찾아오기 힘든 분들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거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2014년에 청주시와 청은군이 통합하면서 동지역과 읍면 지역이 평생교육 격차가 생겨서 지역적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평생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을 찾아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2015년부터 딩동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공부하고 싶은 시민 5명 이상이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또 강사진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강사진을 요청하면 거기에 맞는 강사진을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이나 또 경로당, 복지관, 요양원 등 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 평생학습원을 운영 중입니다. 어학이나 컴퓨터 등 420개 강사가 있어서 직접 평생 학습 장소를 찾아오지 않아도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아예 마을을 선정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마을로 변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개개인의 평생학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생활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행복학습센터나 행복학습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지 토의하고 그런 가정에서 마을 주민들 이웃끼리 서로 알아가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을 일도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점차 마을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더 살기 좋고 즐거운 마을로다가 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다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누구든지 배움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2월이면 본격적으로 수강신청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방법 잠깐 알려주시죠. 네, 금년 상반기 수강신청이 2월 7일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접수 마감은 2월 12일까지며 우리 청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1인 2과목까지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모든 과목이 동일하게 월 만 원으로 되고요. 또 온라인에서 수강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 한부모 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그런 분들에게는 증명서를 가져오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짧게 끝날 때 다 됐는데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 변화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벌써 체감이 되고 생활양식과 의식도 변해서 최대한 격차도 깊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닥쳐온 4차 산업대 현명에 대해서 기대와 걱정도 많습니다. 이래 다가오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또 현재의 느끼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시민 여러분에게 평생 학습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주 학습관에 오셔서 현재의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내일의 삶을 설계하고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깊은 만족감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제부터 수강신청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윤수 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플랭크 운동보다 한 단계 강도 높고 코어와 어깨 주변 근육을 강하게 자극시켜줄 수 있는 동작 숄더 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끝에서 무릎을 끌고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대로 양손 앞쪽으로 걸어다가 플랭크 포지션 만들어주실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넓힌 상태에서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요. 동작을 하면서 어깨가 빠지지 않게 손바닥 바닥을 밀어서 가슴 끌어올려주시고 엉덩이 긴장하고 복부 긴장해서 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 몸의 정렬, 일직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 떼서 내 왼쪽 어깨를 터치 다시 바닥으로 반대쪽 터치 다시 반대 계속 동작을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시는데 몸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복부 잘 조여놓고요. 팔과 복부, 어깨 쪽 주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실 거예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코에 힘이 잘 들어가는 걸 느껴주실게요. 귀와 아깨 멀어지게 유지하면서 몸의 정렬 맞추며 어깨 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반복해 줍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 무릎을 꿇고 입을 뒤꿈치에 붙이며 올라와서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표 선생님의 1분 홈트에 이어서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에서 우리나라 전통 술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청주, 신산주, 2번 안동소주, 3번 막걸리, 4번 고량주 중에서 골라주세요. 네, 이 중에 하나는 중국 술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읽고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나만의 다이어트 비법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보기로 술을 쫙 내드렸는데 일단 술을 끊어도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렇게 보내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생방송 아침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통 전남 곡성 하면 요즘은 영화 곡성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곡성이 사실은 심청의 고향이기도 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것을 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요? 탈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기차 이런 건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게 왔네요. 뭔가 되게 보통 기차는 아닐 것 같아요. 보통 기차는 아니죠. 이곳을 가시면, 곡성 가시면 관광용 증기기관 열차를 타실 수가 있는 기차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진강 기차 마을로 이렇게 불리고도 있는데요. 또 겨울방학이잖아요. 겨울방학 맞아서 아이들이 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겨울 놀이터로도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겨울이라 더 즐거운 여행길 지금부터 땀나도록 즐겨봅니다. 여행 가실 분도 벌써 다 모여 계시네. 배합시라니 사람들로 후끈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즐거운 법, 겨울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날씨가 춥잖아요. 추운데 여행을 가세요? 그래도 겨울이니까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전통 놀이랑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체험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곡성 가면 볼 것도 많고, 애들도 놀이도 많고 그래서 왔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증기 기간차가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와 기차다 기차. 어머 옛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간직한 기차네. 기차는 겨울에도 뿌우 열심히 달립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이 자리한 곡성의 상과들. 그리고 마을 풍경이 펼쳐지겠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가는 여행 너무 설레고 좋은데 오늘 어떤 여행이에요? 네. 어른들에게는 옛날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멋진 겨울 여행입니다. 겨울에도 아름다운 곡성. 그 숨은 매력과 멋을 찾아온 여행객들. 기차 안에서의 먹거리 타임도 즐겁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도 귀엽기만 합니다. 간식에서부터 곡성 여행 시작이에요. 곡성 하면 토단 파이? 입도 즐겁고 차창 밖 풍경 감상에 눈도 즐겁고 그렇게 달려 가정욕에 도착했습니다.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래를 건너보는데요.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고즈넉한 겨울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나오니까 상쾌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더 예쁘게 더 우정농독한 포즈야. 하나, 둘, 셋. 풍경을 취해 강바람에 왔어다 살짝 냉기가 느껴질 때쯤. 따끈한 국물로 온기를 채울 다음 코스가 기다립니다. 언뜻 순두부찌개를 연상케 하죠. 하지만 맛도 재료도 다른 이것. 섬진강에서 키운 참게를 갈아 진하게 국물을 내 끓인 섬진강 참게 수제비입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또 곡성하면 참게인데. 그 참게가 들어간 수제비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국물 맛이 너무 시원하다. 여행의 시작은 배부름에서부터. 보기만 해도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올 겨울 추위 이제 끄떡 얻겠습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맛에 약주 좋아하는 남자분들도 딱 좋아하겠더라고요. 담백하고 또 칼칼하기도 하고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네요. 특히 기운 좀 나실 것 같은데. 기운 좀 나시나요? 제가 지금 힘이 막 속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힘이 막 속고 있습니다. 힘이 속고 있습니다. 곡성의 숨은 명소로 알려진 용암마을을 찾아갑니다. 고려 신순경 장군이 무예를 닦았다는 이 마을에서 겨울바람과 대적해볼 예정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따뜻한 군고구마로 손님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참게 수제비를 아주 배 터지게 두 그릇 세 그릇 먹고 왔는데 아주 오자마자 고구마는 또 쏙쏙쏙 들어가네. 아유 잠깐만. 겨울이니까 괜찮아. 마을 어머니들이 만든 살얼음 낀 식혜 한 사발을 들이켜봅니다. 고구마는 사이다 보다 식혜가 궁합이 맞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서울도 곧 다가오겠다. 외지 손님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 종이에 자신의 소원을 적어보는 것인데요. 한자 한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증을 서준 제 소원지가 작성이 됐습니다. 저 박지손 스처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은 소원지를 들고 향하는 곳은 마을 주민들이 손수 쌓아올린 소원탑입니다. 코끝이 아닐 만큼 추운 날이지만 움츠릴 수 없죠. 정월초의 돌탑 금줄에 소원지를 걸어두었다가 대보름에 태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네요. 뭐라고 적었어? 소원 알려줄 수 있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요. 아유, 효자야. 우리 가족들 생각하는 효자야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원. 대보름에 태워주신다 했으니 꼭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설을 앞둔 만큼 마을 어르신들께 세배는 드려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친손주보도 반갑습니다. 성질이 건강해서 부모님한테 혀 대고 공부 잘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아주 많은 꼬마 아이들이 와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저를 하네. 기분 너무 좋으시겠어. 아유, 기분 좋다니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여기서 살면 좋겠어. 이렇게 너무 좋고 반가우세요? 반가워요. 어찌 그리 반가울까? 늙은 게 손님들이 와. 그냥 손님들 생각하니까 반갑지. 자,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요? 이런 소나무를 산에서 비우다가 직접 낯으로 깎아서. 일단 못을 박아서 행위치기로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살. 어려워요? 연필 깍댁기 깎으면 됩니다. 연필 깍댁기. 이장님처럼 낯들이 연필 깍듯 쉬울 리가 없죠. 손에 익숙치 않은 낯을 들고 살살 조각하듯 조심스럽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깎아요? 낯이 잘 들어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팽이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어떠세요? 빵빛. 재밌네요. 팽이 깎는 재미에 아이들도 나섰습니다. 위험한 낯이지만 친척한 모습이 듬직하더라고요. 아주 강인하네. 몇 살? 몇 살입니까? 이제 13살됐습니다. 13살짜리가 아주 야무지게 낯으로 팽이를 깎는데. 해본 적 있어요? 네. 많이 만들어봤어요. 진짜요? 팽이 말고 다른 거요. 아우 다른 나무를 깎아본 경험이 있다. 아우 그래 나름 꽤나 지금 잘 깎고 있는데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요. 척추가 아파요. 척추가 아파요? 팔도 아니고 척추가 아파요? 아니 그래도 친구랑 같이 하니까 재밌죠. 팽이 해보니까 어떤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깎고 팽이를 돌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이 친구 왠지 팽이도 잘 깎았으니까 팽이도 잘 돌릴 것 같아요. 좀 이따 기대할게요. 다시 깎아. 다시 해야지. 열심히 해. 뾰족하게 다듬어진 나무를 톱으로 잘라내고 끝에 못으로 심을 박은 뒤 색을 입히면 팽이 완성. 팽이체는 나뭇가지에 닭나무 껍질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진짜 자연에서 온 자연 그대로의 팽이입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돌았을 때 알았다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려야죠. 팽이를 치는 건지 날리는 건지 얻어맞은 팽이가 도망가는 모양새네요. 스냅을 팔목 스냅을 하나, 둘, 셋! 와 옆으로 구르네! 옆으로 구르네! 다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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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셨어요? 찍으셨어요? 마지막 한 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찍으셨어요. 오! 제가 돌릴 것 같죠? 제가 직접 만든 팽이가 오! 제대로 돌았습니다. 오! 나는 너무 좋아서 미쳐 돌 것 같아. 오! 어떡해! 아주아주아주아주아. 네. 팽이는 이렇게 치는 거죠? 방 안에서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팽이 세대들이 겨울바람 속 팽이 치는 재미를 잘 배워갔으면 좋겠더라고요. 팽이 깎을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같이 노니까 재미있었어요. 마을 앞 공원은 겨울엔 놀이터가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넓어서 연 날리기에 딱 좋은데요. 겨울 북풍을 타고 하늘 높이 연을 날리느라 손가락이 벌겁게 얼어가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날씨는 추운데 친구들이랑 노니까 추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연 날리고 팽이 돌리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재밌는 게 많아서 또 오고 싶어요. 산골짜기 마을에서 함께한 즐거운 겨울여행. 코끝은 시려도 온몸에 복을 가득 담아오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시린의 육아 마을로 놀러오세요. 코 하나도 안 시려워. 따뜻해 따뜻해. 잘 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내드렸던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고량주였습니다. 고량주.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대입번호 9245님, 9317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9245님부터 살펴볼까요? 네. 나만의 다이어트 방법. 자색 고구마인데요. 인증샷을 찍어주셨어요. 당도도 낮고 포만감이 엄청나서 금방 배가 부르거든요. 두 달 만에 15kg이나 간량을 했다고요? 이렇게 11자 복근. 아, 11자 복근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사진이 좀 작게 보여서. 작아서 안 보였는데. 어쨌든 11자. 두 달에 15kg이면 엄청난데. 애기 한 명까지.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사실 고구마가 우리가 흔히 호박 고구마, 반 고구마 이런 건 아닌데. 여기까지는 않은데. 자색 고구마. 아, 자색 고구마를 먹어야 되나 봐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꿀팁 감사드리겠고요. 9317님. 저녁 5시 이후부터 공복 유지하면서 밀가루 음식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붓기도 덜하면서. 두 달 조금 안 됐는데 2kg 정도 줄었다고. 이 정도면 이제. 상식적인 어떤. 이거 근데 저녁 5시 이후에 안 먹는 것도 힘든데. 밀가루를 끊는다는 건. 뭘 먹어야 되나. 아, 그럴 때 자색 고구마를 먹어야 되는구나. 아, 그렇군요. 이제 9317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절대 의지를 놓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요. 저도 파이팅 이렇게 덧붙여주셨습니다. 네.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하자. 소정인 상품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최근 충주에 떠오르는 명소가 있죠. 탄금호 중계도로입니다. 네. 이게 저기 국제 조정경기장이 탄금호에 있잖아요. 그걸 이제 중계할 수 있는 도로가 쫙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요즘 또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탄금호의 풍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밤에는 또 멋진 조명들로. 많은 또 시민들이 좀 찾고 있다고 하는데. 충주시에서 탄금호 중계도로 홍보를 위해서 아주 또 재미있는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네. 제목이 탄금호 중계도로 럭키백 이벤트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중계도로를 이동하면서 포토 포인트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럭키백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푸짐하대요. 그렇습니다. 이게 드라마이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내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즐거운 주말 나들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색다른 콘셉트로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색사진관 만나보고요. 알짜배기 맛집 정보를 줄줄이 꿰고 있다는 공부계장의 비밀맛집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SNS 여러분 고맙습니다.